변호사님과 세입자들이 깜짝 놀랄만한 쇼를요 제 경험상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버하게 할 만한 무언가 국내 엄청난 비자금을 은익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걸로지만 우리가 국내 처량이 아니라 나 질질 끄는 거 싫어하니까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런 양아치 같은 기업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양아 네 밤 11시 그냥 법이고 뭐고 뭐 한 방에 그냥 철거하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는 가입합니다 이거 나도 똑같은 방법을 써볼 거였어요 네 밤 11시 은행 네 밤 10시 감사합니다.